화연아 영포람들 이렇게 영포람버라는 앨범으로 이렇게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맡기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훈이 청춘에 대해서 고민이 없고 저희들이 지금도 청춘이지 않습니까? 넌 어쩔 수가 없어 4, 4, 3, 5, 8, 8, 9, 10, 10, 11, 12, 13, 13, 13, 14, date, allho 다른 곡들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지만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정말 방탄소년단, 불타운, 굳이 파이어. 정말 방탄소년단, 불타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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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타운. 안녕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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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Uh, 어, 어 딱 딱 딱 딱 p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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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RE YOU'RE EAT IT Uh, 어, 어, 어 딱 딱 딱 딱 p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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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burn it up I'll choke 날누 На Ori折 욕 İyi 욕이 저 맞으면 기타갈때까지 나도 넌 똑같지 아무도 넌 똑같이 새벽 기다릴 때까지 나도 더 모르는 격리네 넌 넌 모두 덥길래 부족해 널 한 사람 인생 That's so fun 너때로 살아 지져말어 지금 괜찮아 알파 Say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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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y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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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이 넌 신이 넌 불타오르네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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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나는 발돌들로 발견한 귀엽봐 아름다운 빛의 바람에 다 아우! 싹싹 못 잡아라 와 와 와 싹싹 못 잡아라 와 와 와 용서해 ありがとう 용서해 주게 감사합니다.